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갖다 가면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실방송을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실방송을 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사로 채워지지 않습니까 제가 실방송에서 대개 열 가지 주제 내외를 다루니까 정치 경제 사회 다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이 실방송을 통해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향상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 향상되는 거고 자극도 받고 새로운 정보도 이런 수혈하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좀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뭐 이렇게 과장하거나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안 다루려고 하니까 안 다루니까 방송하는 그런 지침이 맹악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실방송을 하면서 크게 얻는 것 가운데는 세상 사례가 진짜 만만치 않고 아참은 그냥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참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자극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터프웨어 T-U-P-P-E-R-W-A-R-E 터프웨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이게 이제 주방기구 용기인데 뭐 사용해보심도 계시지만 저는 소비자로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고 보거든요 터프웨어가 아주 훌륭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 여러분들 음식물을 보관할 때 다른 제품보다 현저히 뛰어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저는 터프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한국에서는 이제 방문 판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죠 역사가 오래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터프웨어 브랜저 미국의 정시 상황이 이제 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한 겁니다 파산 신청을 망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파티는 끝났다 터프웨어는 파산을 신청했다 수년간의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한때 미국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상품인 거죠 제품의 진로서는 아주 연한 그런 제품인데 시장에서 이제 유사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판매망 판매방식이 여러분들 시대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망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터프웨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내용 보시게 되면은 1960년대 70년대를 한참 잘나갔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방판 방문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의 어느 집에서 여러분들 이웃집 아주머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연하고 하는 그런 판매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판매고가 아마 한국의 방판 회사 가운데 한 5, 6위 정도 될 겁니다 한때 잘 나갔던 미국판 라겐란 파산 보호 신청 주가 58% 급락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 망하게 된 거죠 이제 새 오너가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해야 되는 브랜드 파워도 막강하고 하는데 이제는 카스코 같은 그런 회사에서 대량으로 싸게 이런 용기들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용해 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제품을 좋아하죠 미국판 락앤랑으로 통하는 식품 보관용품 업체 터프웨어가 경영량 탓으로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경쟁이 치열하고 유통망 자체가 시대하고 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기업에서 역사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경쟁력이 상실되게 되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이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제품 보관 능력이라는 게 탁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 지금 회사가 그동안 누적 적자가 많아가지고 자산이 5억에 10억 달랐는데 부채가 10억에서 100억 정도 되니까 채무자들 돈을 많이 날리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이제 주식이 거의 종이값이 되어버린 거죠 46년에 여러분 세웠네요 그리고 50년대 60년대 방문 판매를 통해서 엄청나게 여러분들 기세를 올렸던 미국인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용기였던 겁니다 터프는 식품이 빠르게 상하지 않도록 한 플라스틱 밀폐 용기를 만들었고 미국 교회에서는 중산청에서는 터프웨어 홈파티가 인기를 끌 정도로 제품이 불티나게 팔렸다 제품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에서는 지금도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용기죠 그런 그릇인데 이제 방판 시대가 젊은 겁니다 방문 판매 시대가 뭐 집에서 다른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도 하고 아마존 닷컴에 판매도 하고 했는데 뭐 가격 경쟁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 시대가 저무는 겁니다 그냥 보면은 이 락앤락도 여러분들 한때 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한때 참 잘 나갔는데 이거를 2017년도에 오나가 6500억인가에 팔았을 겁니다 사모펀드에 그 사모펀드는 완전히 이제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가격에 사고 좋은 가격에 파는 것이 비즈니스인데 이게 이제 뭐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3분의 1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사모펀드 산 사모펀드가 완전히 뭐죠 손해를 엄청나게 본 거죠 홍콩계 어피니티 사모펀드가 6300억에 인수한 거죠 오나한테 그러니까 뭐 손해를 몇천억 정도 보게 된 겁니다 투자 판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 피 같은 돈을 몇천억에 날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싸게 산 거죠 락앤락 여러분 오나들은 절묘하게 빠진 거죠 이 어피니티는 2017년 락앤락 창업자의 최대주인 김준일 회장 측으로부터 63.56%를 6293억에 산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잘 팔고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를 직접 경험해보거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세상 사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죠 그리고 돈이 얼마나 이런 귀한 것인가도 잘 알고 항상 머릿속에 함께 드는 리스크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모펀드가 얼마나 이런 고민을 했겠습니까 2017년도에 무료 여러분들 6293억 정도를 지불했는데 지금 시장 가치는 아마 3분의 1에 4분의 1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몇천억을 그냥 그대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해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푼도 여러분들 그렇게 허스르게 쓰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방문 판매 유통 채널이 무너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AI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게 방문 판매 모델이 사양화되면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많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코 같은 여러분들 그런 대형 할인 매장 가게 되면 그냥 싸놓고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품질 같은 걸 비교할 별로 그런 유인이 없으니까 저처럼 아주 충성 고객도 있는데 좋은 제품이다 정말 참 대단한 제품이다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걸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 보니까 응십증에서 무료 포장 박스를 그냥 막 제공하고 그다음에 경쟁사들이 저렴한 제품을 쏟아내고 그리고 방문 판매 채널에서 가장 큰 수익을 누렸는데 그 시대가 저물면서 그냥 타격을 받은 거죠 한국은 비즈니스가 잘 됐네요 2023년 1분기에 16% 매출이 증가됐으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사업을 잘한 거죠 아주 좋은 회사하고 좋은 제품이었는데 어쨌든 고객들의 외면을 받게 되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